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 보증업체 굿모닝 청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정말 반갑네요. 이번 시간에 또 좋은 차량, 이번에는 제가 800만원대 가성비 좋은 차, 그리고 괜찮은 차, 쓸만한 차 제가 골라서 한번 10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800만원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차, 세컨차, 그리고 막타고 싶은 차, 그리고 운전연습용차, 그리고 좀 튼튼한 차, 그리고 그냥 중고차니까 잔고자 안나는 차만 실용적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800만원대 딱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번째 모델, 이 영상은 참고로 딜러 전산망입니다. 지금 800에서 900만원대가 대략 432대 정도 저희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기아차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도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 싶어요. 기아차 800만원대만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모델은 더 뉴 스포티지안 디젤입니다. 트렌디 등급이고, 트렌디가 딱 중간 등급이에요. 판매가는 870만원, 11만 9천키로, 15년식입니다. 15년식 바디. 9월 5일날, 이 차량 어제 가져온 차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한 외관. 그리고 색상은 이제 쥐색 바디죠. 다크그라운, 다크그레이 색상. 메어는 6% 나옵니다. 괜찮죠? 그리고 렌트없음, 사고교환. 완전 무사고죠. 이런 차, 너무 좋아요. 세부상태도 미세네 하나 있네요. 오일팬. 오일팬 한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차량 추천을 드릴게요. 실내를 보시면 이게 좀 깔끔한 편이고, 여기 보시면 전동시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 시동 들어가죠? 자, 열선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하체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잠깐만요. 트렁크, 그리고 조명 조절, 에코 시스템, 비탈 방지, 미끄럼 방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비는 정품이에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무난한 SUV죠. 이 차량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주행거리 또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요. 다음 차 볼게요. 자, 432대 중에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8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은, 이 차량은 이제 이틀 전에 가지고 온 소렌토 모델인데요. 아직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습니다. 880만원 판매가, 프레스티지 등급, SUV죠. 15만 8천키로, 14년씩, 9월 4일날 입구되었어요. 성능 점검, 매연 8% 적당하죠. 렌트는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어요. 무사고입니다. 이런 차, 미세뉴 전혀 없고,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이런 차. 내비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그리고 열선 통풍 다 들어가고요. 트렁크 관리 깨끗하게 잘 하셨죠? 이렇게 되어 있고, 깔끔한 느낌이죠. 이런 차도 구매하세요. 썰루프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넘초룡. 혹시라도 이제 레이 전기차 원하시는 분, 출퇴근용으로 정말 엄청나죠? 한 달 기름값 5만원. 대단한 겁니다, 진짜. 자, EV. 요즘 전기차가 문제가 많지만, 레이가 아직까지는 레이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840만원, 11,000키로. 정말 안 탔어요. 16년식입니다, 전기차. 레이 EV 전기차. 자, 안전무사고의 1인 신조예요. 봄이로 깨끗하고, 볼게요.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음. 미세뉴 전혀 없음. 출퇴근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출퇴근용으로. 전기차입니다. 자, 전기차 요즘 문제가 있죠. 전소, 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더군다나, 국산차, 전기차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 기아 레이참. 11,000키로. 일단 너무 조금 탔고. 자, 이 차량. 열선 시트 있죠? 옵션. 오토라이트 기능.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넵이 정품이고 깔끔한 외관. 출퇴근용으로만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 볼게요. 레이도 저희가 한 200대 정도 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레이가 총, 전체적으로. 매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복잡할 정도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모델입니다. 스포티지 R 한번 볼게요.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자, 스포티지 R 이 모델.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자, TNX 최고급형 800만원. 12년식 7만 8천키로. 와, 일단 주행거리가 굉장히 조금 탔어요, 이 모델. 자, 9월 3일날 가지고 온 하얀색 바디입니다. 이쁘죠? 자, 성능 점검. 매온 7%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어, 있네요. 뒤에 팡금팡금팡금. 세금지 전부 다 긁어먹었어요. 큰 건 아닙니다. 세부 상태는 위생이요가 없네요. 깔끔하죠? 좋습니다. 이런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 버튼 시동 프로토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자, 그리고 비탈방지, 미끄럼방지, 뒷좌석 열선, 핸들 열선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비지 스크린이 있고요. 트렁크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트레드는 70% 남았습니다. 자, 오토라이드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썰루프가 있어요.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아무래도 중고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차, 많이 좋은 차를 많이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SUV 중심으로 제가 800만원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색상은 이제 실버 색상이에요. 실버. 무난한 실버. 880만원. 자, TLX 4륜구동입니다. TLX 4륜구동. 자, 13년식이고 11만 9천키로. 9월 6일날 가지고 온 모델이에요. 이 차량. 등록은 오늘, 어제 가져왔는데 오늘 등록한 겁니다. 매원은 3%밖에 안 나오고.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도어에 아쉽지만 교환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죠. 단순 수리니까. 자구 이력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세부 상태 깔끔할까요? 역시나 깔끔합니다. 이런 차 너무 좋아요. 자, 옵션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좀 아쉽죠. 하이팬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비탈 방지, 미끄럼 방지, 4륜구동, 핸들열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4륜구동 필요하신 분한테. 자, 중고차 아무래도 구매하실 때 정말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로 전화 많이 주세요. 차가 정말 제가 소개하는 차 말고도 차가 정말 너무 많아요. 다음 모델입니다. 프레스티지 더 뉴스 스포티지 알. 9월 2일 날 가지고 온 모델이에요. 850만 원. 이 차량은 좋은 차인지 한번 봐볼게요. 성능 정거. 매운 6%면 적당하고요. 좋은 편이에요, 사실. 렌트는 없음. 교환이 좀 있네요. 황금, 황금, 황금. 그리고 휀다 교환. 큰 건 아니네요,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구매하실 때. 세부 상태 깔끔할까요? 깔끔합니다. 좋네요. 이런 차는 구매하셔도 돼요. 14년식에 10만 킬로 하얀색. 하얀색이라서 좀 귀하죠.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네비 있고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핸들 열선, 피탈, 경사로 방지. 뭐 다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사이즈 스텝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SUV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SUV. 이번에 차량은 뉴스렌토 R 모델이고 프레스티지. 주행구리가 좀 탔어요. 19만 8천 킬로. 14년식에 820만 원. 4룡 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8월 30일 가지고 온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 차는 좋은 차인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매운 3% 렌트 없음. 주행구리가 19만 8천 킬로. 주행구리를 좀 탔는데 매운이 3%밖에 안 나와요. 관리를 잘한 거죠. 교환이 좀 있습니다. 휀다 교환, 라데트 서포트 교환, 휀다 교환, 뒤에 판금 하나.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미지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세부 상태는 깔끔할까요? 깔끔합니다. 어? 잠깐만요. 터보 미세네요? 어허. 수리비 200만 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사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걸러야 되는 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좋은 차들이 있는지 볼게요. 그리고 2010년식? 와우. 연식이 너무 노후됐죠. 사지 마세요. 패스. 중고차 구매하실 때 경유차이기 때문에 연식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오래된 차는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차입니다. 이 차량 한번 봐볼까요? 이 차량은 이제 카니발 R 리무진이에요. 군인승이고 최고급형. 14년식의 13만 키로 810만 원입니다. 카니발 R 리무진이에요. 오랜만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실내 시트가 상당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썰루프가 있어요. 자 이 모델 일단 시트가 왜 이렇게 깨끗할까요? 어? 타이어가 좀 달았네요. 대신 자동문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는 다 있습니다. 자 좀 아쉽지만 타이어가 좀 달았어요. 그 대신 실내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성능 점검 볼까요? 매운 6% 좋아요. 렌트 있음. 사고 교환은 일단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오호 좋아요. 세부 상태는 깔끔할까요? 깔끔합니다. 오 괜찮네요. 이 차는 구매하셔도 돼요. 오토 슬라이딩도 있고 썰루프 있고 두 가지만 있어도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를 볼까요? 덤초령 이번 시간에는 제가 SUV 중심으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RV도 자 다음 차량은 어 잠깐만요. 자 이 차량 한번 봐볼까요? 올 6 카니발인데 주행거리는 좀 탔지만 가격은 이제 쌉니다. 830만원 올 6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검정색 22만 5천키로에요. 8월 26일날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이 차량도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40만까지 무리없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22만 타셔도 구매하셔도 돼요. 매운은 4% 괜찮죠? 렌트업성 4구가 뒤에 판금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죠. 자 세부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 괜찮아요. 저는 이 차량 추천을 드릴게요. 830만원 자 그리고 파워트렁크를 추가했어요. 스크르츠 컨트롤 기능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220V 추가했고 미끄럼 방지는 기본 옵션이고 자 썰루프가 있습니다. 썰루프가 있어요. 칠레도 괜찮고 괜찮죠?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있어요. 전동 트렁크 썰루프 오토 슬라이딩 도어 3가지가 있답니다. 담차볼까요? 자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좋은 차를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장구장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장구장 안 나는 차 800만원대를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대 자 800만원대 가성비 좋은 차 어떤 차가 있을까요? SUV 형식으로 SUV 중심으로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쓸만한 차량이 뭐가 있는지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몇 대만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오류카니발 뭐 이런 거 28만키로 탄 거 일단 좀 많이 탔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스토닉이네요. 기아의 스토닉 이 차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스토닉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중형입니다. 준중형 어떻게 보면 소형이죠? 준중형 준중형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스토닉 자 좀 작습니다. 차가 그렇지만 당연히 경차보단 크죠. 준중형이니까 자 860만원 15만 5천키로 18년식이에요. 일단 연식 자체는 좋은 편이죠. 이런 차 어떤가 싶어요. 하얀색에 매우 높으로 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기관 있을까요? 트렁크 쪽에 팡금 하나 도어의 팡금 하나 큰 건 없고 작은 것만 있었네요. 사고에 포함되진 않고 세부 미세누유를 보시면 깔끔해요. 이 차량은 구매하셔도 됩니다. 옵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스토닉의 옵션이 좋아요.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죠. 열선 핸들 열선 키 두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버튼 시동 그리고 차선 이탈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조명 조절 차선 이탈이 있는 자 핸들이 뒤 것이라서 좀 멋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죠? 일단 실내는 깨끗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타보세요. 다음 차 볼까요? 넘초룡 자 한 대만 더 보고 싶은데요. 어? 손이 또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이 차량 1.6 디젤이에요. 1.6 준중형입니다. 899만원 6만 6천 킬로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이 차 이상 없는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왠지 사고가 있겠죠? 너무 쌉니다. 성능 점검 매연 2% 렌트 없음 사고 역시 있죠? 이쪽으로 먹었죠? 이 차량은 일단 뺏겨요. 교환이 너무 많아요. 사지 마세요. 교환이 너무 많은 차는 사지 마세요. 자 제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뉴스렌 또한 트렌디 등급이고 890만원 색상은 이제 실버 색상이에요. 실버 색상인데 차가 좀 쌉니다. 14년식에 7만 6천 킬로 일단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요. 8월 8일날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성능 점검 몇 개 쌀까요? 매연 6%의 렌트 없음 사고 교환이 있네요. 뒤쪽에 양횐다 뒤쪽 양횐다 교환 황금 어 외판 교환이라서 큰 건 아니네요. 그 대신 저는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세부 상태 깔끔할까요? 깔끔합니다. 괜찮네요. 일단 주행거리만 봐보세요. 7만 킬로대 와 괜찮죠? 주행거리 실내도 깨끗하죠? 주행거리 짧으니까 통풍 열선 열선 시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버튼 시동 미끄럼 방지 경사로 방지 있습니다. 핸들 열선 그리고 뒷좌석 열선까지 괜찮죠? 저는 이런 차가 더 좋아요. 뒤엔더 교환차 그 대신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800만원대 SUV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